안녕하세요. EOCR SS 제품의 로드, D타임, O타임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전류 설정 로드 VR을 최소 위치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 5A에 설정합니다. 기동 시 부동작 시간 D타임 VR을 최소 위치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 10초에 설정합니다. 동작 지연 시간 설정 5타임 VR을 최소 위치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 5초에 설정합니다. 과전류 설정은 모터의 전격전류 값에 설정하는 방식과 모터 운전 시 부하전류의 10에서 15% 정도 높은 값으로 설정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상 SS 제품의 로드, D타임, O타임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